마실 수 있다는 얘기는 돈이 많거든요 그치 북한 사람들이 커피 마시겠어요 방글라데시가 마시겠냐고 커피가 어딨어 근데 우리는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 건강검진도 자주 받고 영양분도 많이 먹고 또 덜 죽을 확률도 높은 그런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 자체가 premature translation 상당히 중요한 단어이면서도 또 이 글에서 설명하는 거랑 연결이 돼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도 계속 좀 이따 해볼 겁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according to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쓰는데 어 잘못 썼네요 according to는 보라색으로 써서 뭐뭐에 따라서인데요 그 다음에 위치를 보는 순간 관계대명사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는 관계대명사를 생각하지 않고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어떠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의문사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쪽을 볼까요 영어에서 위치를 관계대명사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의문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관계대명사로 쓸 때는 반드시 격과 선행사를 갖는 그 관계대명사로서의 자격을 검증해야 됩니다 일단 격으로 쓰는 주격이나 목적격을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격도 아니고 목적격으로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선행사는 당연히 사물을 지칭하게 될 것인데 앞에 있는 명사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맥락상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런 부분에서 만족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아닌 의문사로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 해석으로 어떠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의문사 내지는 관계회용사로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의문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죠 관계대명사일 때는 위치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문장에 돌아오면 single nutrient으로 해석해보면 어떠한 단순한 영양분이 or claimed to directly cause 보면은 어떠한 하나의 영양분들이 한계의 영양분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거나 적어도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것이죠 무엇에 특정한 질병에 그래서 이 녀석의 문장은 동사 be claimed to 이 녀석이 다 끝나지 않았고 투부정사 cause하고 increase까지 함께 병렬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면 cause의 목적어가 있느냐 increase의 목적어인 particular diseases 즉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하게 될 이 단어를 동시에 목적으로 받고 병렬구조 5월로 연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의 위치가 마치 불안전한 문장처럼 보여서 문법으로 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요 특히 저 녀석의 위치를 what이나 where로 바꿔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뭐에 따라서 라는 얘기니까 어떠한 단순한 한가지의 영양분들이 직접적으로 특정 질병의 위험을 적어도 높였거나 혹은 그 특정한 질병을 야기했을 거라고 어떠한 것이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됐는지에 따라서 결정적이거나 혹은 인과관계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에 또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갈 거니까 이 문장은 여기까지만 보고 문제를 향해서 좀 더 가겠습니다 이런 영양과학자들은 또한 뭐하는 경향이 있다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해로운 건강의 효과들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유명하게 나쁜 거라고 알려져 있는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하게 좋은 거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 나쁜 효과인데요 total fat 완전한 지방이죠 완전 지방도 영양이들 saturated fat 포화지방 우리 그 패스트푸드 음식에 많다라고 알려진 그런 음악 그 다음에 diet rate cholesterol 그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먹는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의 나쁜 효과들 그리고 또 polyunsaturated fat 다가 불포화 지방이나 오메가3나 혹은 비타민D가 갖고 있는 혜택들 이런 것들은 arguably 논쟁적이게도 즉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ave been exaggerated 과거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과장이 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if not in some cases you're misinterpreted 어떤 경우에는 심각하게 잘못 해석이 된 거라고 제시가 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over the years 여러 해에 걸쳐서 이런 것들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saturated fat 우리가 알고 있는 포화지방이 햄버거 같은 거 패스트푸드 안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 먹으면 안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음료수도 있고 그 옆에 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양상치도 있고 토마토도 있는 거잖아요 다 먹으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여기 있다고 해서 자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또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도 무조건 좋다고 하는데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아닌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전체 맥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2번으로 다른 한 가지의 영양분들이 갖고 있는 역할을 너무 과도하게 앰프사이징 강조하는 것들의 문제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요 하나만 있으니까 좋아 요거 많이 먹으면 돼 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것만 많이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이 다른 영양을 다른 영양소들과의 연결고리를 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의 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기서 좀 하나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해드릴 게 있는데 싱글이란 단어입니다 싱글이 허용사로 단수의란 뜻이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뉴트리언츠라고 S가 붙어있다는 거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단수니까 뒤에 있는 건 S가 붙지 않고 단수가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영양분인 거 맞죠 근데 그런 녀석들인 거예요 하나의 영양분들이 영양분이 하나인데 그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의 속성들을 자꾸 사람들이 주장을 하니까 싱글 뉴트리언츠라고 써준 겁니다 우리 학교 내신이나 수능에서 요걸 갖고 낼 일은 없지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서 한꺼번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용 설명과 정답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자 지문은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빨간색 문장 있잖아요 이거 칠판 이용해서 좀 해석해 볼 테니까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